지금 70년 동안 이 나라가 얼마나 깊이 타락했는지 제가 그 바로미터를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오늘 끝으로 최근에 2주 전에 돌아가신 주선혜 교수님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제가 조금 전에 이 책을 구해왔는데 주님과 한평생 제가 이분의 장례식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주님과 한평생 제가 이 책을 두란노에서 만들기 전에 이 원고를 작성하는 것과 기본 에디팅을 하는 것을 제가 맡았었는데 원래 저는 주님과 한세기라는 제목으로 제안을 했거든요 주님과 한세기 벌써 10년도 더 전이지만 예언처럼 99세 딱 한세기를 살고 가셨어요 평양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100년 동안 기독교인으로 살다 간 분입니다 제가 이 책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책의 다른 데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증언이 나옵니다 그것은 북한의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조그련이라는 정말 사입이라고 하기는 오히려 적당하지 않은 악마적인 조직 기독교인들을 속이기 위한 조직 조그련을 만들었던 집안 강양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강양욱이라는 사람과 가까웠던 친척이었는데 이 책에 나오는 이 증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큰아버지가 마련한 집에 일가 친척들이 모여 살았던 적이 있었다 그때 사돈이었던 강양욱 목사는 한동안 함께 살았던 기억이 있다 조그련에 말하자면 김일성 외가인 강도록 장로 그 집안 강반석 집안에 조그련을 만든 강양욱 목사 얘기가 들어 있어요 말이 목사지 뭐 사입이죠 나의 육천 오빠의 부인인 올케가 강양욱 목사의 누이 동생이다 강양욱 목사는 김일성의 외척으로 나중에 북한 국가 부주석을 지냈고 그의 아들 강양섭 목사는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위원장이 되었다 당시 나의 육천 오빠 주성길과 천안 매부지간이었던 강양욱 목사는 우리가 살았던 그 집 마당에서 오빠와 목재 공장을 같이 경영했다 강 목사의 딸과 이름이 딸과 아들은 나와 비슷한 연배로 목재 공장에서 술래잡기를 하며 놀았다 강 목사의 부인은 경건한 기독교인이었다 나중에 그들이 비서장 공간으로 이사 갔을 때 누군가 집에 수유탄을 투척해 큰 아들과 큰 딸은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여름 성경학교를 열다가 보안서에 잡혀 있을 때 강양욱 목사 이름을 좀 꺼내볼까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었다 오래 잡혀 있게 되면 말을 꺼내볼까도 생각해 보았으나 주님을 위해 고난을 당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일어났고 교회 전체가 역시 고난을 감수하는 분위기여서 그런 약한 생각을 뒤로하고 견뎌냈다 이미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니 마땅한 일이 아니냐고 생각하고 참고 견뎌보았다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에 북한에서 기독교 박해가 시작될 때 주선혁 교수님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다가 잡혀왔어요 그때 이미 김일성 집안으로 김일성 비서 공간으로 이사를 간 강양욱 목사 백을 이용해서 좀 풀려날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여기에 순교에 관한 얘기가 있어요 주선혁 교수님은 그 이후에 나중에 홀로 단신 3파를 하면서 대한민국으로 내려오는데 이 순교라는 장에 두 청년의 순교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해외된 두 청년이 끝까지 어떻게 교회를 지키는지를 쓰고 있어요 나중에 한국에서 이들 소식을 들었을 때 비난 후에 들었을 때 이들이 순교한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주 교수님이 주선혁 교수님이 정말 한국 기독교 교육사의 상징적인 분인데 이분이 주님과 한 평생 한 세기를 살다 가면서 어떻게 고난을 견디고 순환을 견디고 기독교 신앙을 지켰는지 여러분들이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 옷은 주선혁 교수님이 저에게 20년 전에 보내준 옷이에요 여러 벌의 옷을 주셨는데 교수님이 제가 30대인데도 불구하고 한 20년 차이 난다고 생각하셨는지 항상 한 60대가 입을 만한 그런 옷을 전해주셔서 제가 당황하곤 했어요 하지만 저 옷은 제가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간간히 입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부정선거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일부러 저 옷을 입고 나갔어요 왜냐하면 그냥 제가 저 옷을 굉장히 오랜만에 입으면서 갑옷같이 느꼈어요 성령의 갑옷 믿음의 선배에게서 저 옷을 받을 때는 너는 이제 지도자가 되라 존경받는 사람이 되라 제가 좋은 옷을 입고 다니지 않다고 생각하셔서 항상 안타까워하고 좋은 옷을 입어야지 옷을 잘 입어야지 존경을 받는다고 얘기했는데 옷을 잘 입는 것이 꼭 비싼 옷은 아닐 텐데요 저 옷은 아주 좋은 옷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 평생 저 옷을 간직할 것 같고 저 옷과 함께 교수님을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주선혁 교수님을 기억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황장혁 전 북한 노동당 비서와의 추억 때문인데요 이상하게 꼭 저하고 같이 가자고 하십니다 제가 주선혁 교수님과 황장혁 비서 만날 때 여러 차례 같이 다녔어요 셋이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면 저 사진 중에 제가 찍은 사진도 있는데 황장혁 비서가 꼭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듣는 데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보다는 주 교수가 믿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그리고 나는 내 누나가 믿었던 하나님도 기억한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그렇지 내가 생각하는 주제사상의 관점에서는 예수라는 존재 그 존재가 이해가 안 되는 건 맞아 어떻게 2000년 전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못 박혀 죽으면서 인류를 구한다는 생각을 하지 인간이 진보한다는 사상을 갖고 있는 나 같은 유물론자의 생각에서는 도저히 2000년 전에 저런 인간이 탄생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할 수가 없지 그런 면에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추론을 하셨는데 저는 참 신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선혁 교수님은 저에게 그런 말을 잘 하셨어요 나는 직접적인 전도보다 나의 인격과 태도로서 감화되어서 전도하고 싶다 늘 음식을 싸다 드렸고요 했는데 저는 열심히 열심히 항정혁 비서의 영혼을 구하는 노력을 했었어요 마지막에 이분이 알몸으로 빈몸으로 욕탕에서 그렇게 돌아가셨을 때 제가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정말 쓸쓸한 주체사상가의 죽음이다 인간이 흙에 불과하다고 생각한 한 유물론자의 최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와 대조적으로 주선혁 교수님은 참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추앙을 받으면서 이 세상을 떠나가셨는데 주선혁 교수님은 늘 집안에 탈북자들이 머물게 했고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자주 했어요 나의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예린 자들 심지어는 윤락녀까지도 집에 들여서 머물게 했다 20의 청산 가부가 되어서 평생 자신을 돌봤던 어머니도 100세 가까이 돌아가셨고 남편도 100세 가까이 돌아가셨고 주선혁 교수님도 이제 100세 가까이 돌아가셨는데 그 한 세기식을 크리스찬으로 보내신 그분들의 삶을 제가 오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얼마나 타락된 신앙을 갖고 있나 얼마나 타락했으면 버젓이 대낮에 김일성 우상화가 지금 한국에서 행행하는가 교회들이 얼마나 힘을 잃었고 빛과 소금의 기능을 잃었으면 이런 정말 악한 일이 벌어지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존경하는 주선혁 교수님의 영전에 내 마음 깊은 사랑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일한 만큼 갚아주시는 주님께서 안아주실 것 같습니다 88세 때 제가 만났을 때 올해 내가 기도한 것은 작년보다 두 배 더 일하게 해달라 라고 하는 기도였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아니 작년 한해도 내내 쉴 틈이 없고 88세의 자서전을 쓰신 분이 이제 두 배 일하면 얼마나 더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제가 그런 질문을 했거든요 나를 부르는 모든 곳에 노을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두 명이 모이든 세 명이 모이든 그리고 고아들의 어머니였고요 고아들을 20대에 돌보는 고아의 어머니였는데 고아들이 너무 힘들게 하기 때문에 멀리 가서 밭 한가운데 가서 엉엉 울고 돌아왔더니 아이들이 모두 땅을 치며 회개하고 다시는 힘들게 하지 않았다고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주선혁 교수님의 많은 신앙의 스토리들을 제가 떠올리면서 생각하는 것은 일단 부끄러움이고요 한국 교회가 첫사랑을 잃었다는 것을 이제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에 다시 등장할 교회는 주님과 첫사랑을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 시대가 김일성 우상학까지 합법화되는 정말 카이로스의 시간, 묵시록적 시간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이 알았으면 해서입니다 지금 기독교를 믿지 않은 사람들도 모두 깨워서 자신들의 영혼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